후그라이더~~ 후그라이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해골덱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골덱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해골군대와 해골을 같이 분노마읍을 써서 무지무지하게 해골해골해골해골한 해골덱입니다 크... 또라이덱이에요 미쳤습니다 하하하하 자 이 해골덱을 해달라고 해주신 분께서 전설카드 없이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프린세스나 얼음마읍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해골덱으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죠 목표는 1승 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 지금도 이제 이 덱은 대포가 없기 때문에 후그라이더 덱이 진짜 취약한데 하하하하 조금 맞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얘는 이제 드레브를 해야죠 응 어디가 오우 죽을뻔했네 상대가 정리하는게 없는거같으니까 이쪽에다가 정산을 다 지워보고요 야야야야 프린세스가 아니라 프린세스였네 해골해골이 있어 해골 해골이 있어 해골 해골 사실 아까운데 해골이 없었어 그래도 해골 군대를 내기도 애매하고 이거 어디가니 고블린 고블린 좋습니다 네이크 없잖아 저렴한게 좋겠어 거병사 자 무덤 갑니다 자 미니언이라 아 잠깐만 이거는 화사에 먼저 쓰고요 아 조금 자 정지소 자 상대는 이제 제 컨셉 알았을거에요 뭐야 이 해골이들은 하면서 자 고블린 소환했고 자 고블린 소환했고 가르기했기 때문에 별로 아무섭습니다 어디냐 자 차별무덤으로 억울함을 끌어주고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어요 자 1분이네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형태기 시간이 왔다 왼쪽이냐 왼쪽이냐 자 개 기父 자 해골군대 주인공 아 아 는 분노 해골해골 해골해계 해골해골해 계 해골해골해 해골해골해 헤허하 망했어 지금부터 망했어 어 나쁜 내가 당황하면 어떡하니 아 좋아 오 아까 수비를 좀 해야 겠죠 오른쪽을 좀 수비를 해야되요 자이언트 태궐 레츠고 레츠고 자이언트 태궐 붓놈 마법 예 화살 토고래골해 가자 토고래골해 오 잠깐만 누타로 들어올뻔 있어 오 이따 질 뻔 아 해골의 돌에 끼 쏘 아 굉장히 얄미었나요? 자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 역시 이제 해골이 얼범이나 프린세스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또 승리를 따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덱 써주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좋아요가 너무 저조해요 한번씩 구독하기도 너무 저조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가 13%밖에 안됩니다 87%는 비구독으로 보고 계신다는 건데 여러분들 구독 좀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재밌는 컨텐츠 해골해골덱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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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뻥댥컷 해줘야돼? 아 미치겠네 아 무슨 용광로댁 하 파이어 스피릿이라디 미친 뭐야 뭐 있잖아 자 깝시다 빠밤 빠밤 성질력 똑같이 성질력 에릭서 한대도 에릭서구요 저걸 저걸 자 머스킷벽 이제 저거 막을게 큰일 없어요 아 잠깐만 이거 뭐지 어 뭐지 나이스 이게 엘릭서 정도에서 들으면 완전 나이스 화살 빠졌고 완전 나이스 자 이러면은 수십간 에릭서 세게 되고 완전 좋았다 이거 헤벌보나면 지금 깔 수가 없는게 상대가 그 저 얼법이 있어서 왼쪽이 나겠습니다 왼쪽이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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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쎄야돼 어 어어 감쎄 어이거 아 제발 아 아주 막았어 아 많이 당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당하는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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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운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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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운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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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저 얼굴 또 있네 아 몰라 이씨 가 가 가 가 아 아씨 그에 아니 저 얼굴이 왜 있어 아 아씨 아 아 이거 이씨 으 으 으 저 nada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말도 안 돼 쌌 어 와... 터나와...